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잠시 동안은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50억 클럽 여러 명이 관여된 걸 알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력에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타겟을 3명의 여러분들 정조준회가 지금 수사를 아마 이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특히 여기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어잡아 넣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으로 아주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되는 날 맨일성이 수사팀장으로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개입하게 되면 위험이 상당히 따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사안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저는 방송도 하고 글을 오랫동안 써온 작가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개입하는 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옛날 인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맹백한 불법 사실이 인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럼 수사하지 말라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맞추고 나면 다음에 곤혹을 치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상식으로 미뤄볼 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는가 조국 사건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실시가 됐고 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전 특검 조준 중앙 3월 16일자 50억 클럽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93명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지 상태에서 뭐죠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개입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훨씬 운신의 폭이 아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부식님 말씀처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명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를 의혹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관련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 좋게. 수사에 동원되는 그런 재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트레이드마크 같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기 때문에 이 검찰 관계자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내요. 총 4명의 검사가 추가되면서 16명이 여러분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검찰이 검찰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인 박영수 전 특검을 수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한 검찰 간부는 언제적 박영수인데 검찰 선배 이야기를 하는가. 언제적 박영수입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곽상도 의원 여러분 수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제가 보면 위아래 별로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의 연료가 되면 변호사들도 여러분들 검찰 출신들 집어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적 박영수냐의 이야기죠. 박영수를 아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아있더라도 여러분들 조직의 생리상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내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가까운 검사가 드물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검찰 관계자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사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검찰이 내 편 저 편 갈라서 수사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도인 겁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검찰 관계자 한 겁니다. 정치적 고려 우리 일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사자가 관련된 증거와 법리가 이끄는 쪽으로만 우리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기보다도 본래 검찰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가 이끄는 대로 법리가 이끄는 대로 사건을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검찰의 정의입니다. 검찰의 정의는 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검찰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어떤 종류의 예단이나 어떤 종류의 뭡니까 그런 비호나 이런 것 없이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신기하게 여기 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좀 기가 찬 일인 거죠. 학생이 여러분 뭘 잘해야 됩니까. 공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이 뭘 해야 됩니까. 가장이 여러분들 식구들 잘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뭘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이 여러분들 나쁜 혐의를 받고 있으면 정부와 법리가 이끄는 대로 뭡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재판적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죠. 마이클 샌델의 이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의란 것은 직업인의 정의란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인물을 최고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바로 정의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자고 우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범죄자와 관련된 정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 검사들 함께 따라다닌 수식어가 정치검사란 그런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선택적 수사란 용어가 따라다니고 선택적 정의가 따라다닌 겁니다. 이번 사건은 박영수 전 특검이 벗어날 수가 없고 권순일 씨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사건들이 다 연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고 박영수 여러분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나무기니 정영웅이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부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권순일이 봐준 것이 맹백하게 보이는데 그걸 무슨 수로 여러분들 빠져나가겠습니까. 물론 김만배 씨는 대부분 이발수가 좋아서 이발수를 8번인가 9번이 찾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발수 갔으면 이발만 하고 나오지 왜 이발하고 여러분들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렀느냐 이야기죠. 8번이나 9번이나 무슨 형님 아우도 아니고 형제관도 아닌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 김만배가 그 바쁜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실에 들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덮을 수가 없고 누군가는 신체를 종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박영수 씨라는 것은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겠지만 권순일 씨는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 뇌물을 약조 받고 여러분들 뭐죠 재판거래를 했다 이것이 만일 사실로 확정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59년 대전고등학교 출신 서울법대 출신 4.15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수남 씨도 수사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뭐 이 경우는 김만배 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후에 대책을 논의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재수감서를 놔두니까 배노인을 통해 가지고 김수남 여러분들 전 검찰총장이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을 1순위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7월 공직선거부 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한송 판결을 받을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바람을 잡은 거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사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 검찰의 고민은 법원은 판사 대상으로 영장을 절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사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는 통상적인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지만 훨씬 큰 사건이 현직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입니다. 이게 만일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냥 대법문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이렇게 93%나 이 문제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이런 걸 미뤄볼 때 이거는 개입할 실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인정을 가지고 뭘 그렇게 위험한 사건을 가지고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반듯하게 살아야죠.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뭐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함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정관들 검찰이나 여러분들 법원을 나온 정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큰 대형 이혼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여러분들이 나오는 배상금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직감적으로 아 이 애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관들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정관들 써가지고 그냥 재판을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을 그냥 거래하는 겁니다. 재판을. 그러니까 정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내고 100억 벌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로 가서 안 되고 나라가 이렇게 참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상이 되니까 좀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